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올류 소렌토 2.0 이륜 프레스티지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이 차는 액기스만 쫙쫙 뽑아왔어요 액기스만 아주 그냥 필요 옵션 아주 중요한 옵션 액기스만 쫙쫙 뽑아 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보시면 4구 안개등 여기 보이시나요 4구 안개등 전동 트렁크 있고 네비 있고 아주 액기스만 뽑아낸 그런 올류 소렌토 입니다 가격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 1590만원 의림같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차량이구요 외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트 깨끗하죠 4구 안개등 이쁘죠 본네트 깨끗하구요 범퍼 앞에 범퍼 왼쪽 휀다 깔끔합니다 타이어 살아있구요 어느정도 타시다가 가셔도 되요 바로 안가셔도 됩니다 휠도 깨끗하고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휀다까지 좋습니다 자 뒤에 타이어도 살아있구요 휠도 빠딱빠딱하네요 이 차에 전동 트렁크가 있다는게 먼저 전동 트렁크가 있거든요 트렁크 이용없이 굉장히 잘 열리고 뒤에 범퍼도 깨끗하고 안에 보세요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소렌토 잖아요 자 이 차는 5인스에요 5인스 전동 트렁크 먼저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른쪽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겉에 외부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상처가 크게 나거나 보기 흉할 정도의 스크래치가 있다거나 이런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부에 그 액기스 옵션은 과연 무엇인지 내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액기스죠 액기스 액기스 자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전동 트렁크 아까 보여드렸죠 전동 트렁크 스마트키 있고 룸뮬러 하이패스 고속도로 빠르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룸뮬러 하이패스 2차널 블랙박스 사고났을 때 사고나면 안되겠지만 혹시 우리의 그 상황을 살펴주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이죠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그리고 프로터 에어컨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크 진짜 액기스다 액기스 자 밑에 보면 오토스탑도 있고 워크인 시트도 달려있고요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 키러스 키러스 키러스가 14만 329키로 자 어떠세요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액기스 옵션만 들어 있는 이런 흰색 차량 보셨습니까 소렌토 자 뒷자리 열선도 있고 6대4 폴딩 가능하죠 이 차 사박도 가능합니다 깨끗하죠 시트 상태 보세요 여기 해진 곳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트렁크 아까 보셨지만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더 한 번 더 올라가고 공간 넓고 다시 바로 닫을게요 어떠십니까 이렇게 올류 소렌토를 한번 저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진짜 싸지 않습니까 전국 최저가에요 진짜 4구 안개등에 HID에 전동 시트 내비 전동 트렁크 두는거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빠르게 나갈 차기 때문에 문의를 빠르게 주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한 번 해드릴게요 2017년식 올류 소렌토 2.0 이륜 프레스티지입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 있었고 루뮬러 하이패스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프로토 에어컨 오토스탑 워크인 크루즈 컨트롤 전동 시트까지 뒷자리도 열선 있었고요 전동 트렁크도 있는 14만 킬로 된 올류 소렌토를 전국 최저가로 판매합니다 1590만원 관심 있으신 분들 빨리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자신있게 판매하는 겁니다 저희가